이번 시간부터는 본교제 1장 통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적이 나오죠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가 나오는데 손해평가 업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손해평가 업무라고 한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가 전수조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다음 페이지까지 17번 열과까지 해서 17가지 용어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봤더니 1회부터 3회까지 작년 3회까지 해서 용어의 정의가 단답형 형식의 문제로 안 빠지고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출제되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맞추고 가야 합격하시기 편해요 제일 먼저 전수조사 그러면 전수조사 있으면 이것과 대비되는 표본조사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전수조사 내용부터 한번 보죠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 다시 말해서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는 개념은 모두 한다 모르신 분 없겠죠 2번에 표본조사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전체 목적물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의 목적물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체를 하느냐 아니면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수조사 방법과 표본조사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원칙 어떤 경우에는 표본조사가 원칙이다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경우 표본조사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쌀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가능하지만 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표본조사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표본조사냐 전수조사냐 이런 조사 방법들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개념만 잡고 가도록 하고 뒤쪽에서 나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검증조사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재조사와 검증조사 글자 그대로 재조사하면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검증조사라고 표현하면요 조사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있죠 재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에 손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래서 재조사는 가입자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에 손해평가를 나가서 농가에 손해평가를 하고 농가에다가 이렇게 손해평가를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봤더니 제가 손해평가한 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이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저보고 다시 나가서 조사해라 이러면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까요? 왜? 제가 조사한 걸 농가에서 재조사가 잘못됐다고 항의가 들어왔는데 저보고 또 가서 하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절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것 같으면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조사를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에 검증조사 회사 및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이다 다시 말해서 제가 손해평가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조사한 손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회사라든가 아니면 재보험사업자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조사로 우리가 검증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결과 주수 내용 한번 보죠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주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전체 나무가 몇 주냐 하는 게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주수 그래서 유목이라든가 제한품종 또는 보상하는 제2회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는 제외하겠다 그래서 모든 나무 주수에서 보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한이 가입 불가한 품종들이 있었죠 우리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인수 제한에 걸려있는 수령이라든가 품종 이런 경우들이 인수 제한으로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주수 빼주고요 그리고 보상하는 제2회의 원인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재로 인해서 죽은 나무 뺀 그래서 과수원에 있는 전체 나무 중에 보험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이거 빼주고요 그리고 죽은 나무 중에 보상하지 않는 재로 죽은 나무는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 다시 말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음은 고사 주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고사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주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가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손해평가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죄로 인하여 고사된 죽은 나무 주수를 고사 주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7번 미보상 주수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 주수 다시 말해서 여기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미보상은요 보상하지 않는 이런 이유로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보상하는 이유 제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거 이것은 보상하지 않겠다 해서 미보상 주수로 빼줍니다 8번 기수학 주수 기수학 주수는 조사 당시에 수확이 완료된 나무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중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주수를 의미한다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및 기수학 주수를 뺀 주수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수 특정 적과전 종합은 미고사 주수도 제외한다 이랬는데 일단 여기에 나왔죠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에서 조사 대상이니까 실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나무 주수가 몇 주냐 이걸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미보상이라든가 기수학 다시 말해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제외 이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나무 수 빼주고요 그리고 기수학 주수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사하러 나갔는데 수확이 완료된 나무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빼줘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미고사 주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요 특정이나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과수품목에서는 미고사 주수도 빼줍니다 미고사 주수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보상하는 그래서 보상하는 제외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위에 고사 주수라는 게 나왔죠 보상하는 제외로 인해서 죽은 고사된 나무를 우리가 고사 주수라고 표현했고요 미고사 주수는 똑같습니다 보상하는 제외로 인해서 3분의 2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고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를 우리가 미고사 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이나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에서는 미고사 주수도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파악을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 풀리게 편해져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결정을 해야만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별표에 보면 별표 1부터 쭉 나올 거예요 이 표본 주수 표라는 게 나오는데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냐에 따라서 표본주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해서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표본 주수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먼저 파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인지 산정하고 그리고 표본주를 과선에 고르게 배치되도록 선정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은 실제 경장 면적 이것은 실제 결과 주수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 결과 주수 같은 경우는 과수에 관련된 얘기고요 실제 경장 면적이라는 것은 논작물이나 밭작물 같은 경우에 실제 전체 가입 면적 중에 보험 목적물이 심어져 있는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 보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죠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수학 불능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그리고 기수학 면적을 포함한다 그래서 실제 경장 면적이라는 것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이다 다음은 수학 불능 면적입니다 실제 경장 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이 불가능한 면적을 말한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수학이 어려운 이런 면적을 수학 불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타작물은 보험 목적물이 되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미보상 면적은요 수학 불능 면적은 보상하는 인데 미보상은 보상하지 않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학량이 줄어든 면적을 우리가 미보상 면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장 면적 중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이것은 타작물 면적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학량이 현저히 감소한 면적은 우리가 미보상 면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번 기수학 면적 기수학 주스라는 게 나왔으니까 면적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과수에서 이것은 밭작물이나 논작물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밭작물이나 논작물인 경우에는 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수학 면적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 단위로 얘기를 하니까 기수학 주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낙과 낙과는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낙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무에 떨어진 과실 작과 이건 반대죠 낙과하고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적과 적과도 지금 출제가 됐었습니다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을 우리가 적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아예 과일을 따버리겠다 따버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해거리 방지 그리고 안정적 수학 그래서 적과라는 걸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사과나 배나무에 과일이 꽃이 피고 나서 과일이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꽃도 많이 피겠죠 그래서 사과나무라 하면 사과나무의 수령이라든가 수세 여기에 따라서 이 사과나무 한 그루에 내가 과일을 몇 개를 수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적화 꽃이 피었을 때 꽃을 따주기도 하고요 적과 이제 과일이 수정이 돼서 열기 시작하면 과일이 조그맣게 열렸을 때 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수확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개수만큼만 남기고 따는 것을 우리가 적과라고 표현하고요 이 적과를 하고 나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 배, 단감, 떨분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자격증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봄에, 봄은 아니죠? 여름쯤 되겠죠? 한 7월 정도에 가장 많은 일거리가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입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가입한 모든 과수원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과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무 한 굴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수확하겠다 하고 100개만 남겨놨습니다 100개만 남겨놨는데 어떤 재해가 발생해서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50개밖에 안 남았다 수확을 50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50개가 없어졌죠 50개가 없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잡기 위한 조사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 보면 초반에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기준 착과수라는 것을 구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기준 착과수는 둘로 얘기를 해요 적과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발생한 경우 이렇게 구분하는데 적과 전 사고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에서 조사된 과일의 개수가 기준 착과수가 되고요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나무 한 그루에 100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싹 따서 100개를 수확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적과하려고 봤더니 지금 현재 사과나무에 사과가 5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100개씩 남겨서 수확을 했는데 올해 지금 적과하려고 봤더니 50개밖에 없다 50개만 가지고는 제가 100개를 생산해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과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에서 적과 전 인정 감수 과실수를 더해서 다시 말해서 적과 후에 남아있는 과일에다가 적과 전에 몇 개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숫자를 더해서 기준 착과수라는 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 전 인정 감수 과실수 이것은 이제 적과 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피해율을 구해서 그거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열과입니다 과실이 숫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과일 품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열과 구경하기가 좀 힘들고요 열과라는 것은 표피가 과일 껍질이 찢어지는 것을 열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일에서 보기 힘들고 아마 토마토 같은 경우에 가끔 상품으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열과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 보면 토마토 껍질이 찢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열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다음은 소원의 평가 업무 절차입니다 첫 번째 사고 접수 농협의 담당자 등은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의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보험사고 접수증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고 접수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과하자 두 번째는 손해 평가반 구성 및 손해 평가 일정 계획을 수정합니다 농협의 담당자 등은 사고 접수가 된 계약에 대하여 품목 생육식이 재해 종류 등에 따라 이게 지금 1회 때 출제됐던 단답형 문제입니다 품목 생육식이 재해 종류 이 세 가지가 어떤 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OT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조건이 주어지면 주어진 조건을 보고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보험의 종류 품목이라는 게 사실은 보험의 종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과다 그러면 특정위원 방식인지 적과전 정합위원 방식인지 적과전 정합위원 방식 사과 특정위원 방식 사과 이렇게 해서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조사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생육식이 이것은 사고 발생 시기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다시 말해서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적과후에 후부터 수확전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수확이 시작돼서 수확이 완료되기 전에 수확 중에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서로 조사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재해 종류 어떤 재해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재해 종류라는 건 태풍으로 발생한 재해인지 아니면 집중호우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봄동상이나 가을동상인지 일소피에인지 여기에 따라서 역시 조사 방법과 종류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품목, 생육식이 재해 종류 여기에 가로 쳐서 1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등에 따라 조사 종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하며 손해평가반 구성 및 일정 수립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 또는 농업재본법 제1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의 구성입니다 이걸 1차에서 다 보셨던 내용이죠 이것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 사정사 이 셋 중에 반드시 1인 이상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손해평가인이 됐든 손해평가사가 됐든 손해 사정사가 됐든 한 명 이상이 포함된 상태에서 5명 이내로 해서 이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해평가 일정은 손해평가반별로 수립한다 손해평가반의 조사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 조사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계약에 대한 손해를 평가할 수 없다 내꺼 내가 평가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해액을 높게 잡아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꺼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현지조사 손해평가반은 수립된 손해평가 일정에 따라 손해평가 단위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조사 종류별 세부조사 방법은 각 품목의 조사 방법에 따라라 그리고 이렇게 현지조사가 완료되면요 현지조사의 결과를 입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이후에 실무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협의 담당자 등은 손해평가반으로부터 보고받은 현지조사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일 이내 전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얘기를 하죠 요즘 손해평가사 현장 실무에서는 손해평가사들이 직접 스마트폰 이용해서 바로 입력해버립니다 그리고 5번에 본부 직접조사 및 검증조사입니다 손해평가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는 현지조사를 직접 실시 또는 손해사정법인 등에게 위임하거나 손해평가반의 현지조사 내용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결과 안내 및 보험금의 지급입니다 농협의 담당자 등은 전산 입력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결정된 보험금 결과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래서 지금 통치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의 가로 넣기 형태라든가 또는 어떠한 용어를 설명하고 이 설명된 용어가 의미하는 게 용어가 뭐냐 이러한 단답형 내지 가로 넣기 문제가 매년 하나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건 특별한 내용도 없고 여러분들이 쉽게 페이지 해봤자 한 3페이지밖에 안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용어의 정의라든가 가로 넣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고 가셔야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서 직접 각 보험의 종류별로 여기죠 각 보험의 종류별로 언제 사고가 발생하고 어떤 재해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율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피해율이 나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문제들이 방법들이 2장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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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